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저는 늘 그를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잘난 면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온전치 못함 주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험하고 세상 복잡한 세상에도 기적의 동산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복되게 간증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추건합니다. 살아가는 삶은 신비인 것 같습니다.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결사라는 말 죽어도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순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막막하고 답답한 위기를 만나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도 이제 막장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 고통과 좌절과 신흥과 사람도 만나기도 쉽고 더 정말 신앙적인 것도 깔아지고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삶이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단칼로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쉬운 것 같, 편한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부딪혔는데 그게 꼬이고 꼬이고 꼬여가지고는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은 살아갈수록 이렇다 저렇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다. 인생이란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떤 때는 이렇게 일이 엄청나게 꼬이고 일이 벽에 부딪히고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복이 동굴집에 굴러오기도 하고 도대체 일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잘되는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여리고송이 무너질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불가능한 게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벗괴를 둘레스에서 뺏겼을 때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막 갈등도 일어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했을까. 하나님께서 두 손을 다 놓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무관심한 대로 돌리고 말았을까. 왜 이방인들은 잘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나가고 건강하고 싱싱하고 또 자식들도 막 합격도 잘하고 이렇게 건강한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조금만 이래도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선택을 받았다는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릇나 여호와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나가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네. 하나님이 성실하게 갚아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어떤 왕이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정말 필요한 좋은 조언을 액기스로 좀 만들어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일이 있었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책을 요약하고 줄여가지고 전집을 만들어가지고 열권으로 딱 요약을 해서 왕한테 갖다줬습니다. 폐하 여기에 읽어보시면 정말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나가야 될지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폐하 여기 있습니다. 갖다 놓으니까 왕이 하품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 나라를 다 챙기고 신경 써야 되는데 언제 이것만 잊고 있어? 이걸 딱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딱 나한테 교훈을 주란 말이야 이렇게 부탁을 했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열권의 전집을 다시 줄이고 줄여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한마디를 딱 줬는데 그거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래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보기에는 공짜 같아도 우리 보기에는 저절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보기에는 이게 그냥 굴러온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누군가 거기에 작용을 하고 누군가 신경을 쓰고 누군가 거기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생각지도 않게 이사와 보니까 사과나무가 있어서 거기 열매를 맛있게 따먹는다. 이렇게 본다면 사과나무가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벌써 수십 년 전에 먼저 살던 사람이 거기에 사과나무를 신고 또 거름을 주고 잘까지 치기를 해서 그것을 갖고 놓고 또 신경 쓰고 관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지 저절로 맺히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내용이 뭘까? 갚아주실 상이 뭘까? 갚아주시게 될 내가 받게 될 그런 상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우리가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랬어요. 야 정말 오늘 나 이거 시험 이게 엉터리로 봤다. 이렇게 A4 용지 한 장 앞뒤로 꽉 차게 쓰라고 했는데 나는 몇 줄밖에 못 썼다. 이래가지고 낚시만 학생이 있고 또 한 학생은 나는 앞뒤로 꽉 차게 써서 나는 좋은 점수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몇 줄 안 쓴 학생은 오히려 A학정을 받고 앞뒤로 꽉 차게 쓴 학생은 C학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이 원하는 답안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쓰고 꽉 차게 쓰고 모든 것들을 해봐도 교수님이 원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말만 쓰고 자기 생각만 거기다 다 얘기해놓고 자기 주장만 피게 되면 교수님으로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그래요.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체질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한 믿음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실절에 보면요.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랬고요.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심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욕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배나 얻고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1액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충성한다. 열심히 믿는다. 나같이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우리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디론 내용이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맛입니다. 지금 아주 처참한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들은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나라가 다 주저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코가 끌려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상에 그래도 내년이 되면 훈년이 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질 만한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답답한 현실이 이사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깨우쳐주십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성실히 갚아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때로는 복개를 뺏기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생각을 하도록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성실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너희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성실히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원에 우리 강남 기도회는 온제도 오래됐습니다마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원에 이제 연휴 같은 때는 이 앞에까지 사람들이 올라와 앉을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진 것 같은 마음을 들어서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오늘 이렇게 정말 이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6.25 때 참전한 사람들이 간증에 의하면 저의 제3세계에서 왔던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데에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갚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갖고 가야 우리가 심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우리 후손들이 따먹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하고는 다르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심은 나무 심은 거기서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떤 열매를 먹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답답할 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전국에 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를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저를 우리 가정의 기도의 놀라운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심는 가운데 우리가 심은 기도의 충성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갚아주셔서 우리 후대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스 6장 7절에도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그랬습니다. 팥을 심어가면서 콩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충성하지도 않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역사에 아름답게 쓰이는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예전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도 잘 조절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운동도 척철하게 잘하고 또 때로는 건강도 잘 체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몸을 마구 돌리고 식생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몸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낼 때마다 검사하고 대처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건강은 성실히 갚아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예,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4월 생일인데요. 예, 저희 어머님이 아, 4월 달만 되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렸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촌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예, 모내기를 하는데 예, 뭐 시골에서 여자분들이 무슨 몸조리를 할 상황이 못되지 않습니까? 저를 낳고 며칠 뒤에 모내기를 한다고 해서 일꾼들이 밥을 해가지고 광주리에다 치고 들고 논으로 가는데 여러분, 모내기 할 때 논뚝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넘어지면 일꾼들이 식사를 못하니까 이걸 들고 가다가 엎어졌는데 엎어져가지고 미끄러져서 주저앉았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그랬다, 이제 한 10분 동안을 그렇게 벌썼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서 어머님이 그러세요. 야, 내가 그때 몸조리를 잘했으면 너 낳고 몸조리를 잘했으면 평생의 이 고생을 안 하는데 그때 며칠 바쁜 거 그거 이제 대처한다고 뛰어다니다가 내가 평생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아이 낳고 나서, 애 낳고 나가지고 나서 몸조리를 잘못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했는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몸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잘 관리도 하고 식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우리 시간들을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말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요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희들이 성실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실이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성실이 갚아주실 그 열매를 거둔 날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본래 음식물을 엉뚱한데 집에서 버리거나 은밀하게 뇌물을 주거나 남의 것을 슬쩍 훔치거나 아니면 차량에 그냥 흠집을 내고 가거나 뺑소니 치거나 이래도 다 잡아냅니다. 뭐가 잡아냅니까? CCTV가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CCTV만 못하시겠습니까? CCTV도 모든 것들을 다 잡아냅니다. 저희 교회에도 CCTV가 한 70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문 앞에서부터 김지사가 들어왔구나. 문을 통과했구나. 엘리베이터 탔구나. 저쪽으로 갔구나. 물 마시고 있구나. 화장실 갔구나. 다 하나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고 이러는데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와가지고 CCTV만 저희 교회 방제시대에서 슥슥슥슥 돌려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눈도 기계의 눈도 이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챙기지 못할 부분이 도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삶을 세세토록 관심 갖고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부여하고 충성해보라는 권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CCTV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CCTV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야 5장 7절에도 보면 그런 중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에는 상급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행위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10장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알 것 가지고 뭐 한 거 가지고 그래. 아니 그거 별것도 아닌데 뭐 크게 돈 든 것도 아닌데 크게 뭐 신경 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있지만 CCTV는 다 기록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깜빡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실히 갚아준다는 건요. 대충 갚아준다. 그냥 되는 대로 갚아준다. 사정 따라 형편 따라 갚아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꼼꼼하게 챙겨준다. 철저하게 챙겨준다.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챙겨준다. 그에 걸맞게 챙겨주신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편한 것, 나한테 유익된 것만을 그렇게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대충이나 설렁설렁하는 것이 없어요. 본인가요? 가령 80, 80대신 분을, 연세 80대신 분을 보면 우리 일생 동안의 심장이 80년을 산다고 치면 80년을 산다고 치면 이 심장이 몇 번 뛰느냐 그러면 약 2억 8천만 번 뛴다고 해요. 태어나서 80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평균 잡아서 심장이 2억 8천만 번 뛴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 되면 지칠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년만 뛰어도 10년만 뛰어도 지칠만 하잖아요. 깜빡깜빡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데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준다고 뺀질거리고 부인하고 이렇게 정말 너 그렇게 사람이 마음에 안 된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야, 이 인간 안 되겠다. 하여튼 내 신경 쓸 때 많아가지고 이 인간 그냥 심장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분이라도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자학을 하고 어떤 데는 보통 얘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미워하시지 않고 1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봉 5장 26절에 보면 주님은 한 푼이라도 남겨묻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옥이 저주해서 나올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각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는 어떤 죄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긍일과 자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도 내가 내 죄만 지고 죽는 거야? 내 죄만 지고 죽는 거야? 너 죄만 지고 죽는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옆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가 그 강무독한 죄를 짓고 참혹하게 십자가형을 예수님 옆에서 당한 그 죄인까지도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될 때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호리라도 갚지 아니하면 털끝만큼도 갚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미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과무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혼자 사는 여인 혼자 된 여인이 두 랩돈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헌금에 신경 쓰시나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각히 적은 헌신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 관심 갖고 계시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다 체크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문 6장 6절에도 보면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까맣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골방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찬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 대출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퇴짜를 놓는 거예요.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안 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또 다른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보완해 가지고 했는데 또 또 퇴짜 놓습니다. 아 이게 권사님이 야 이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약심이 작정하고 기도했다. 한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모처럼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서류가 안 된다고 두 번이나 빡고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권사님이 이제 은행에 갔는데 쑥삭쑥삭 하더니 예 금방 대출을 승인을 해서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살짝 그 직원한테 옆에 가서 물어봤대요. 지난번에 두 번이나 안 된다고 빡고 당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쉽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손님 지난번에 자꾸 빡고 놓던 과장님이 미칠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다른 과장이 대신 서류를 보고 대꾸만 하고 사인하고 끝냈습니다. 참 하나님이 예 그 하시는 방법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 못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난 보도를 보니까요. 이 카나다에서요. 저 카나다에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저축을 하고 찾아가지 않은 그런 계좌. 그걸 일컬어서 일명 휴면 계좌라고 그러는데 이 휴면 계좌가 수년 전입니다마는 이 카나다에 110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갖다 쓰면 그냥 만 원, 2만 원, 5만 원 이거 이제 저축을 했고 보통 통장이 몇 개씩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저축해놓고 에이가 지금 몇 만 원인데 몇 천 원인데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휴면 계좌가 약 그 당시에 보니까 110만 개가 됐는데 잔고가 그거 다 파니까 잔고가 얼마였느냐 그러면 3억 9천만 카나다 달러야 돼요. 그 당시에 그만큼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6천억 원가량이 휴면 계좌에 묶고 있어서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신문에 보도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휴면 계좌가 상당히 많았대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에 맡기고 나서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맡기고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맡겼다고 에이 그거 맡긴 거 뭐 결국에서 그러고 그냥 무시했든지 아니면 은행에다 몇 만 원 몇 십 만 원 에이 그건 놓고 그냥 깜빡 잊어버렸든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기도한 기도 제목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성한 것에 대한 내용들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그러다 하더라도 요즘에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자식을 학대하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이 80년 동안에 2억 8천만 뿐이나 뛰는데도 불과 중간에 건너뛰는 적이 없습니다 쉬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갚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 가이사리아에 있는 고넬류라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보수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그냥 그 엄청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냥 신앙적인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낼 때 그 예루살렘에 보내거나 유대인들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하이사리아에 고넬류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류는 더군다나 로마인이었습니다 야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 천사가 고넬류에게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나를 보내셨느니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은 신이라고 하면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를 주님 이렇게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야외 하나님은 유대의 민족이 믿는 신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자신교 내지는 황제를 믿는 그런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었던 이 고넬류가 야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많이 하고 참 믿음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뒷담화를 했겠어요 저 녀석 웃기는 놈이야 저는 로마 신을 믿어야지 황제를 믿어야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저 답답한 놈이네 그러면서 뒤에서 얼마나 궁시렁이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헛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넬류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샤악 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보냈을 때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유대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유대인이 아닌 나는 유대인들이나 믿는 하나님 유대인이나 돌봐주시지 나는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춘성하는데 아무 신호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이게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거 이러다가 그냥 헛물 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고넬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때 기도할 때 그래요 뭐 어거스티디 어버니 모니카는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얼마나 이 고넬류처럼 마음의 상처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냐고 아들은 갈수록 더 방탄한 길로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모니카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갚아주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충성하는 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제 어려움을 주님께서 풀어주세요 자식의 문제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래서 야 너 말이야 내가 왜 너를 그렇게 갚아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고 처리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실이 우리의 충성과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가꾸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꿈의 사람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에게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두 가지 꿈을 주셨어요 그렇죠 곡식단의 꿈 향화별의 꿈 이 꿈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쓰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꿈과 암시와 개시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열심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괜한 일에 오해를 받고 억뚱한 놈이 나타나서 태클을 걸고 저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올감에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설렁설렁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냐 왜 그렇게 나에게는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우리 집 애들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게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보디바라 아내 때문에 이유없이 그가 모험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점핑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왕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면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성실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인데 언제 갚아주시는가 그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는데 마침내 30살에 13년 뒤에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것일수록 대기만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요셉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연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준비해 놓으신 그 기중한 것들을 주님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실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은 나의 기도 나의 헌신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신약성경에는 약 3650개의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도 찾았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찾을 상황이 못 됩니다만 그래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차지하는데 3650개 다시 얘기한다면 하루에 10개 이상의 약속을 매일로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성실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성실히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된 것도 성실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이고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된 것도 사실 성실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성실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기에 따라서 잘 나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절해 보니까 이스라엘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와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그렇게 감탄하게 되는데 이건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대강 자기 설렁설렁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면 이건 하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사 30장 1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더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저귀동산까지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그래서 너 열심히 기도하지? 그런데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이거는 정말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되는 대로 그냥 시간 보내는 대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 출신으로 과부가 된 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깁슨한테 얘기했습니다 자네와 나는 깡통을 차고 살던 거지가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갑부가 되고 나는 여전히 거지 신세가 됐으니 아 정말 세상 불공평하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도는 이렇게 옛날 동창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부자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겠네 네 가지를 내가 자네한테 얘기를 하는데 10년 동안 잘 지키게 만일 10년 동안 이 네 가지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네가 부자되지 못한다면 내 재산의 반을 자네에게 떼주겠네 이 깁슨은 상당히 그 당시에 부자에 아주 갑부가 된 사람인데 만약에 네 가지를 네가 정말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 재산 반을 떼주겠다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깁슨이 옛날 거지 동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진실되게 예배 드리게 두 번째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말게 세 번째 11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네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거지 동창 친구가 철공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신바람 나가지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말이죠 이 거지 동창 이 철공소 직원이 된 이 사람에게 월급을 적게 주는데도 막 신바람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감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장님 보기에 참 이상해 어려운 일은 죄다 시키는데도 막 신바람 나서 하는 거예요 월급도 조금 주는데도 불구하고 월급 상관없이 막 신바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특하고 사랑해 가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철공소에 이렇게 불러들어왔을까 그래서 신기하고 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지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열심을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월급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까짓 거, 보험급 얼마 안 되는 거 이건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은 나는 10년만 채우면 된다 10년만 채우면 그 친구의 재산, 값부의 재산, 반을 내가 갖는다 10년만 채우면 된다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정말 네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더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를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돼요 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갇힌 것이 10년만 하면 그 친구의 재산, 반을 나에게 준다는데 이게 뭐 월급 이런 거 신경 쓸까 뭐 사장님이 지청구를 해도 그거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는지 몰라 신바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바람 나면서 일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잘하니까 이 사장님이 공장장을 시켰어요 공장장을 시켰어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가게를 하나 따로 그냥 내줬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거지 동창은 값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불리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기 깁슨 같은 사람도 이렇게 친구에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놀라운 약속을 줘 그 약속을 그 친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이끌어 주시리라 그래서 기지개 같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린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시오 12년 동안 혈루병자로 있었던 여인은 그 고통과 좌절에 있는 거 다 거비하고 다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의 주님을 향한 기도와 헌신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성실하게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아간처럼 숨겨놓는다고 해서 숨겨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왜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가지 않냐고 엉뚱한 대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배미창에서 모른 척하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까지 찾아가셔서 다 끄집어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만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우리 모자람, 우리 온전치 못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한편 쪽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편 쪽에 있는 강도는 나를 주님이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지막지한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서 공개 처형함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무서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에 됐다면 그 죄인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 그가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이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낙원으로 성실히 갚아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기도, 충성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을 필요가 이제는 우리가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감옥 속에서 기도하던 바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보시고 인도하시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실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